네, 안녕하세요. 쇼문의 가정의 홍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샹! 모스키 파워 서플라이 ISO 10 미니입니다. 얘는요, 좀 더욱 활용성이 높은 파워 서플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독보적인 전원 분배 기술력으로 굉장히 많은 파워가, 전원부가 있어요. 그래서 최고의 파워 서플라이를 제작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만든 그런 결과로 나온 그런 제품이에요. 이 10번 아웃풋이 여기 있잖아요. 10번 아웃풋은요, 누브를 돌려가지고 여기에 4V부터 12V까지 전압을 조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좀 뭔가 드라이브 페달 사운드를 좀 더 드라이브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고요. 그리고 1번에서부터 8번까지는 9V, 그리고 9번 아웃풋은 18V로 좀 더 다채로운 이펙터를 사용할 수가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모스키 파워 서플라이어는요, 안티 숏 서킷으로, 그러니까 모스키 전매 특허래요, 이게. MNC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돼서 이 각 아웃풋 간에 전기적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연주가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용 아답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제품 자체도 굉장히 가벼운데 아답터도 가볍게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뭔가 페달보드에 장착을 했을 때 공간 차주에도 안 하고 그리고 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그런 파워 서플라인 것 같습니다.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작이 됐지만 좀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굉장히 범용적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 케이블도 되게 넉넉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다 박스에 동봉이 되어 있는 거니까 따로 케이블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겠죠. 그리고 여기 이런 전지 케이블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볼트랑 밀리수, 암페어 수 여러분들 이거 확인해서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파워는 여기다가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컴팩트하고 간단하고 가볍고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넉넉하게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파워 서플라이가 약간 드문데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ISO 10 미니 얘는 가격대가 88,000원에 방송이 되어 있고요. 스모키 오디오에서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